모바일 신청 플랫폼 바로 모바일 바로, 온라인 바로, 한 번에 바로 나에게 딱 맞는 경상남도의 지원 정책부터 정부 혜택까지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바로 지원 받으세요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음 한눈에 확인하는 경남 바로 서비스 경남 도민카드 로그인 메뉴를 클릭하고 안내에 따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나를 위한 지원 서비스가 바로 PC로 모바일로 온라인 신청 바로 온라인 자격 확인 자동화로 증빙서류는 최소화 바로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로 간편하게 신청 바로 경남 바로 서비스 2.5만 명을 실시 2.5만 명의 보도 1.5만 명의 보도 3.5만 명의 보도 2.5만 명의 보도 3.5만 명의 보도